활이 왔다, 활이 왔다. 가면 돼? 응. 날씨 좋다, 그렇지? 어떡해. 활이 오늘 몇 시에 끝나니? 5시. 5시에? 응. 마침 아빠가 데려갈까? 아니, 원래 안 데리러 오잖아. 아이고. 알았어. 그러면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데리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. 아빠 이렇게 쉬고 나서 처음 아빠랑 같이 하는 방학인데, 활이가 뭐 놀러 가고 싶고 이런. 아, 이거 아까 연습한 거야? 있어, 그런. 지금은 상황이 안 되잖아. 못 가지. 그렇지. 그래도 뭐 시험 다 끝나고. 나가면 안 되지 밖에, 지금은. 응. 시험이 중요하지. 아니, 시험 말고.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어디 다닐 수가 없다,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. 음악 틀어줄까? 아니. 얘기해줄까, 얘기? 응. 너 학원 주위에 맛있는 맛집들이 좀 있어? 아, 어떻게. 철벽을 치는 것 같아요, 아이가. 제가 성은 씨 입장이었다면, 정말 미안하다 어제는. 아빠가 게임한 거에 대해서 늦은 시간에 게임은 안 할게 미안해. 뭐 이런 한마디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, 갑자기 그냥. 아리야, 거의 다 왔어. 잘하고 있다 갔나? 저기요. 잘하고 와. 네. 어. 맞아요. 그럴 것 같아. 응.